네 가시죠.. 잠깐만요 고우 딱 시작이네 네 오늘 3시까지 가능하니까 몇시까지 가능하세요? 저도 계속 가능해요. 아 그럼 엔딩 볼 것 같네요. 한 4시, 3시간? 보면 엔딩 볼 것 같아. 여기 보스랑 보스 하나 더 남은 것 같으니까 으흠 진짜 재미있네요. 갓겜이야 갓겜. 아 진짜 움직임이 너무 좋아 마이크와 레코더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진행하면 되겠어. 뭐 방금 뭐 음악, 음악, 방금 무슨 음악 표시량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응? 아 뭐가 있구나. 여기. 조준. 예. 제가 뭐 갖고 있잖아요. 소리지르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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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 있잖아요. 아 아 테이프다 아 저는 뭐 이거 저기 있네요. 부메랑이네요. 네. 테이프라메이카네. 응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되는데? 만땅 채우고 뭘 해야 되나 봐요? 응? 순서나 에이 아 아 에이 여기 앞에 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이거 방패도 되네 알주로 진짜 캡틴 아메리카네 OCD가 좀 뜨거워 스탠더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더리블러 올라오네 일단 가시죠 점프 가능하다 점프도 가능해 안돼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이게 게이지가 있어서 빨리 와 이제 빨리 와 이제 자 왔어요? 자 가지마 오케이 노래 잘 부르네 노래 잘 부르네 노래 자기는 음친데 어 어 파이크 있다 어 오오 그렇게 올라가나봐 그럼 뭘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던지는 걸로 뭐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겠 잠깐만요 어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냥 거기도 마이크 있네?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건너가야 돼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아닌데 이게 동시에 되나? 잠깐만요 이게 동시에 되나? 잠깐만요 이걸 내가 빨리 가면 되는 건가? 한번 빨리 해 볼게요 됐다 됐다 빨리 가면 되네 아 이거 뭐 이거 방패는 별로 하는 게 없네 나중에 있겠죠? 또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코디 버튼이래 응 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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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을 잡아서 넣어야 되나? 아, 잡아서 넣어야 돼요 맞아 많이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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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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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열린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도 봐야 되잖아 어? 그니까 그냥 되는 거네? 에이! 이 스피커가 앤테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아 아 아 아 내 소리로 다 깨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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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위에 올려놓고 밀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거같아요. 여기 마이크인데 가야됩니다. 방향을 마이크에...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연달아 마이크가 되네 오우 두 명도 있었지 아하 막아주네 아 알겠다 방패를 막아주네요 오케이 아 뭐가? 어 난 그냥 죽네 막은 다음에 옆으로 돌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와 아 이거 어렵게 만들었네 뭐가 또 바뀌는 거야? 빨간색 네 가지 색깔인데? 영어가 써있는데요 영어가 써있어요 그런데 영어가 써있네 A B C D 아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움직여요 아 이거 D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 하는 거지? 어 뭐야 아아 와우 저 퍼드를 맞춰야 되는 건가 근데?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앞에가 뭐예요? B? 반모양을 불러주세요 에이! 이거 무서워! 슈퍼베로는 무서워! 방패를 일단 막으시고 그 다음에 C 또 할께요 오케이 이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건가? 일로 못 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C 할게요 막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못 가요 아니 저기 돌아서 갈 수 있잖아요 좁아요 끝에 좁아요? 아니야 이게 한 칸 한 칸이니까 양쪽 똑같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야 아 예 C 막으시고 아 이거 왜 이래 막으세요 그 다음에 D 방패를 판정이 안 좋네 C 갑니다 안 좋다니까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죽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는 안 죽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1시와 6시 각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1시와 6시 1시와 6시 하기가 지금 이대로 있는데 아까 전 죽는 건 판정이 이상하다 그니까요 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대로 있는데 오케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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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어차피다 강선이 있어. 점프 될 높이니까 점프? 높이가 될거 같죠. 제일 높이긴 한데? 근데 앞으로 점프하고 위로 점프하고 앞으로 점프하고 대시하면 되긴 될 것 같긴 하네. 근데 그게 마치 어려울 듯 한 번 더 해야 되죠 잠깐만 내가 여기서 막을 수 있나 됐다 망아진다 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A 여기서 먼저 살짝 막아 이게 안전하겠네 그 다음에 뭐야 C인가요? 앞으로 한 번 가야 돼요 그니까 C 아 D구나 D D D 그 다음에 A 됐다 오케이 아 개떡같은 판줄 이거 C 먼저 살짝 막아놨어야 되네 네 됐느냐 됐는지 맛보게 굿 고마워 고마워 아 뭐 한 게 없는데 방팔 잘 막으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길이 없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 타단 설마 악기 음악을 맞춰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저기 음표 있다 아 아 아 아 마지막 으 Hopkins 아 정확한 올라가지 4 아 아 또 여기다 여기 응표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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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아노 건반도 있는지 아 아 저기로 갈 것 같은데요 어디야 그 피아노 건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건반 네 아 아 아 아 보세요 아 못 올라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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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넘어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워 으 예 으 으 그럼 되 메 드 근데 위에 가도 뭐가 있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아 넘어가 또 또 너무 지나갔다 거기에 뭐 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뭐 눌러야 되나? 뭐 누르는 게 없는데? 이 카세트 테이블 이걸 눌러야 되나? 아아 아아 뭐가 있나 했어 네 누르세요 아하 던지는 거였구나 네 저 그냥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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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힌트를 안 줘 아니 보면은 에이 코니! 이브 미 엘렛트! I got it! Are you sure? Trust me! I know how to turn knobbs 너무너무 재수 있어요 재수 있어요 재수 있어요 디제이 됐네요 디제이 됐네요 근데 이쪽도 돌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예 이쪽도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파란 거는 파란 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파란 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살짝만 더 올려주세요 스탑 됐어요 아 지나갔어 아아 좀 더 끝에 놨어야 되겠네 네 파란 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끝에서 낄게요 아 되겠는데 됐다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그것도 올라가야 되네 아닌데 아 저걸 피해서 아 이것도 이것도 된다 이것도 제가 되네요 아 조절 어 뭐야 잠깐만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못하는 거야? 올렸다가 돼요 어 뭐야 어 아 저기에 다소 준 거구나 어 어 야 움직임이 또 틀려해 어 어 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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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변형을 해 주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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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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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움직임이 지금 움직임이랑 틀려요 이게 안 돼! 올려줘! 올려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아 진짜 움직임 빨간거예요 살짝 올려주세요 끝에 끝에 아 나 왔다! 어 됐다! 아 힘들어 어렵다 움직임이 도트 움직임이랑 예전 움직임이 지금 움직임처럼 안 되죠 뭐야 이건 아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오셔야 되는건가봐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점프 아 마이크로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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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죽는거죠 얘 입이 열렸을때 공격해야하는거에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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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이 애매한데 뭐 어떻게 하는거야? 노래를 부르면 제가 방금 배가 열려요 그러면 저 때 제가 저거 아 저? 아 저 불 공격 공격 아 공격 아 이렇게 쉬운걸 떠있네요? 와 어렵다 그럼 뭐야? 아 아 저렇게 해서 움직여야돼? 오케이 나이스 숨말려 바로 부숴야되요 내가 봤을때 앉으시고 아 못하셨구나 아 아 아 안 돼 와 못 올라가네 오 많다 네 명이니까 하나씩 죽여야돼요 자 고 아뇨 그냥 가야될거 같은데요? 안보여요 그냥 가야될거 같아요 그냥 가야될거 같아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가야될거 같아요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가야될거 같아요 ㅋㅋㅋㅋㅋ 이렇게 잡아먹네 아 노래 부르니까 이거 바보가 되나봐요 됐어요 어구로 끌어야되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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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노래가 아라비안 나이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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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 연춘이 좋아 연춘이 좋아 연춘거리 갈아요 언짝티도 이번에 영화 나오던데 네 신수다 받아야 되나 봐요 아이 꺼졌다 이제 조명 남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마크로폼 축하합니다 지금 눈이 켜고 계속 가고 조명을 찾으라 잠시만요 네 네 음 터지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시죠 네 근데 이게 뭐야 설명서가 없는데 버튼 들어왔네 사라졌다 아 이게 조금 조금씩 가네 끝까지 가야 되나 봐요 다 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렇게 하고 셋 중에 하나를 맞추는건가 일단 눌러 볼까요 아니 여기까지 다 왔어 두 개냐 세 개냐 두 개만 먼저 해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다 해야 되나보다 다 어 이건 안 켜진다 다 됐다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뭐 하나 좀 이건 이건 모르겠다 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다 그냥 저거 눌러서 다 채우면 되는 건가 봐요 다 좀 넘어가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눌러지는 게 있고 안 눌러지는 게 있는 거 있나 봐 이게 이 게임이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뒤에 따라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남자니까 몸무게가 더 나갈 거 아니야 응 더 빨라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더 빠른 거 같아 와 이거 굳이 엔진이 대단한데 그러면 사실 움직임도 진짜 못하니까요 어 감사합니다 컷 컷 컷 컷 컷 컷 오케이 오케이 컷 이거 개발할 업체가 작은 업체는 아니겠죠 아 뭐야 이거 제가 따라 움직일 건가 봐요 맞춰서 엥 madr 앞으로 가면 돼 안 되나 점프 있잖아요 점프 맞춰서 자, 하나, 둘, 셋 계속 점프, 점프 잠깐만요 어, 어, 어 점프 코를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점프하는 사람이 코를 하는 게 낫지 하나, 둘,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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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불에까지 치게 된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하나, 둘, 셋 클레이트 가야 되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어, 됐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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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도 어떻게 가야되지? 이 선 못하나? 앞으로 점프점프해서 못갈거 같은데? 저긴? 아 잠깐만요 한번 비춰보세요 살짝 한번 아 연결됐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굿 어랑님 굿 떨어졌어 다음은 떨어지나봐 어 뭐야 이거 같이 가야되네 잠깐만요 아 빨간색으로 붙여야되나? 어 떨어진다 다 접서진다 아 저게 누르고 있어야 되나봐 대고 있어야 되나봐 네 여기 연결되네 네 여기 연결되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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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있어도 돼요 아 거기 계셨다가 잠깐만요 아 이게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열리면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뭐야 왜 얘 얘 얘 얘 어디갔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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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거 오케이 에이 지금 지금 못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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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 얘 얘 얘 얘 뭐야 왜 왜 왜 왜 못가 지금 못가 어 됐다 아니 이게 뭐 걸리는건가? 잠깐만 뭐야 어디있어 어어 어어 아니 저 넘어갈게요 왔어 갔어 왔어 아니 넘어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파란색이 어디갔어? 아니 거꾸로 된거구나 아 네 가시죠 갑니다 지금 헤이 나 눈이 스위치 봤어 내가 못 움직이기만 알지 못 움직이기만 하지 빨리 안 죽어요 피가 피가 한칸씩 달아 한칸씩 어? 빨리 얻었네 이제 콘서트 하면 될 것 같은데 눈 있는 쪽 그 부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고개가 없나 그랬어요 근데 뭐 더 필요한거예요 제 도움던 가질이 Low 나는 도움던 가질 때 제발 매일ited 이수이 강한eed 너는 그냥 싹략 기사 아니 너는 그냥 싹략 아니 너가 싹략 기사 응 막 음악을 하는 것 같지? 알지? 감사합니다, Cody! 그는 무슨 음악을 하는지! 이제! 가! 찾는 그의 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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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체스포드? 아! 제 제일 처음이었어! 그리고 이 시간에 죽을 수 없어! 근데 노래는 안 부르네? 기껏 구애되어 줬더니 일단 하겠지 아직 남았나? 네 여기가 악본데 오! 인스트루멘트! 좋아요! 해볼께요! 하!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을 가져왔어 어? 어디 알비가 떴었는데? 여기 맞혔어요! 여기 맞혔어요! 여기 맞혔어요! 저기.. 고리 뜬다! 저 잔으로 가야되나? 아 여기 여기 이쪽 아 여기 알비 뜬다 아 그쪽으로 가는게 있어요? 기타가 있는데 너 일로 가는게 맞는거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게 맞는거 같아요 아 여기다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 아래 잘루고 아 뭐야 저거 맞으면 죽나봐 아 내가 노래를 뭐 방어를 해줘야 되나? 어? 아닌데? 방패를 막을 수 있나 그럼? 아 아 맞네 방패를 막아진다 팔로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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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터야 아 아이C 한번 막고 가자 미치고 아 나 뭐하냐 아이 거기서 걸려 아 다 다 다 다 아 아 아 아 이게 자기가 할턴이 되면 긴장이 돼 아니 아니 그래야 돼 이중 점프가 이게 판정이 너무 안좋아 이상해 잘 안돼 안 먹기 씹힐 데가 너무 많아요 버그야 버그 너무 많다 갓겜 취소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잠깐만요 다시 빼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되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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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자주 막아야 돼요 네 하하 어 야 이게 야 이게 높이가 걸렸어 일찍 서너 있어야 되나 일단 가보세요 제가 안될수도 있잖아 타고 올라가 안 멈추네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아 제가 해야 돼 제가 안 멈춰 죄송합니다 가지를 못하네 여기서 죽어야 되나 아니 돌아가면 되잖아요 밑으로 어 왔네 여기서 죽으세요 아니면 방향대로만 맞고 계셔도 돼요 정면 아 뭐야 아 시간차구나 아 그냥 방패가 막아져 눌러 그냥 눌러가치네 여기가 높이가 맞아야 돼 여기가 높이가 맞아야 돼 여기가 높이가 맞아야 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가려는 거 아 저거부터 해야 된다 아 시간 시간제한 밑에 왼쪽 먼저 오른쪽 저는 이거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러겠다 아 맞다 가시고 아 그럼 이게 얘네상 올라올 거 같아 아 이럴 게가 왔어 아 이럴 게가 왔어 아 이럴 게가 왔어 으흐흐 야호 아 레이싱을 너무 열심히 샀더니 무릎이 아프네 무릎이 아파 FA 너가 하는 거예요? 아 alligator 멀티전역 게임이란 계속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junto 뭘로 하죠? PC로? 네 그건 PC만 돼요. 레이싱 게임 중에 멀티는 그게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짧은 게 아니었네요.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지네. 3 파트라 하지 이거 하고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어요. 어 이제 하늘 난다. 점프! 어허! 비행되네. 이거 맞아서 공격시켜 주는 거구나.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어딨어? 엄청 많은데? 나를 왜 아는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해야 돼요. 아마 느낌의 다인 것 같아. 여기는 저쪽에도 있고 이쪽도 있네. 됐다. 하나 완성했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저거랑 저거랑 이제. 문 열고 또. 네. 에이! 요! 다물! 어디가? 여기가? 저기 있네. 여기가? 그들이 찾을 수 없을 거야. 아, 우리 알겠습니다. 미안해, 클라우드. 미안해. 비구름들 뿌려서 맞춰서 열쇠를 이렇게 찾아야 되나봐요. 일단 점프랑 비행기도 되네. 이걸 다 밝혀야 되네. 이걸 다 밝혀야 되네. 저기요? 저게 하는지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는? ㅋㅋㅋㅋ 괜찮은데? 틀. 네.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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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열쇠 있거든요. 저기 옆에? 네. 못 잡아요. 아 못 잡아요? 오케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날 따라다니나? 아 날 따라다니는구나. 나도 안 잡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눈에 따라. 얘야. 여기만 밝히면. 하나 일단은. 됐어. 그냥 밝혀졌다. 나도 공격이 가능한가? 나도 공격이 가능한가? 나도 공격이 가능한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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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니까 드래곤볼이 생각나네요. 근데 추억 보정을 엄청 재미있게 했거든요. 카카드 틀. 그것도 날아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슈퍼팬컴을 했던. 게임도 생각나고. 만화도 생각나고. 다가같이. 다가. 서로 다가다니야. 다가謎아. 백원볼이 옛날 카드 게임이었어요. 계단서. 헤헤. 헤헤. 넌. 와. 모니카의 비순리. 남은 후에 위명이 연기하고요. 세계볼을 반복하다. 차에 퇴근하고. 나. 음.. 아.. 요로켓라.. 아 네 죄송합니다.. 음.. 요로켓라라.. 네.. 우리 요로켓라.. 요로켓라.. 으ahahahaha.. 절대 이리 안 담아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쫄아야돼 아 이번엔 전쟁인가봐요 아 저거 열쇠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있다 열쇠 여기있다 열쇠 잡았다 여기있다 열쇠 열쇠 저기있어 열쇠 어딨냐 어 없어졌다 어 여기있다 잡았다 어후 갈쩍 어 뭐야 뺏어가네 아나 아씨 뺏겨요? 뺏어가 어딨어 여기있다 뜯기네 제가 한명이 한명이 호위를 해나봐요 호위를 해야되나봐 잡았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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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다 아 저 뒤에 있는 새끼 저거 놀아이씨 제가 잡았다 호위 호위 아따씨 바로 죽였어요 됐다 근데 이제 다 죽였네 다 죽였네 결국에는 다 죽였어 결국에는 다 죽였어 이제 다 왔다 오 Plaza 자신의 기 clair 다시 돌아올 테스피드 이따 인프레스, 맞지? 저는 그룹이 더 큰 그룹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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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될 것입니다! 아름다워! 좋은 작업! 거의 다 됐습니다. The only thing missing is the audienc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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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n audience Hiya! Do you want the last therapy or not? Hey that's blackmail No! It's therapy! Now go and get an audience You got it, book! Hiya! So are you two a team now? Yes, we are as a matter of fact. Now let's get that audience 어? 이게 마지막 조각인가? 제가 지금 마지막 조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세 장을 구했었나?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마지막 조각이라고 그랬는데? 가물가물하네 Hey! Hey buddy! Over here! What's up? Can you let us go? Sorry kids, no miner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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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re just, uh, we're just small in size, that's all Yeah, right Get out of here kiddos Excuse me, we are adults You have some ID? Oh, uh, no We left it at home That's what they all say Yo, yo! Glowstick! They're with me! Dr. Akeem, my brother They're with you? Yeah, yeah, yeah They're my clients Come on Sorry about that Welcome to the club Enjoy the evening 어, 기대되네요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Not so cocky anymore, are you?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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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it! 이거 시비를 거냐? 어, huh? Huh? 뭐야, 소닉이야? 응, 소닉 저거 아니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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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리오카트입니트 나는데요 마리오카트? 마리오카트에 이런 맵 있었던 것 같은데 真っ白, but fun! Hey, Y'oh! FORMENT, this place Let me remind you of something else Oh, yeah it does It does 어? 조종 못하면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 2단 점프가 같이가 안돼요 어 뭐야? 점프 안했네요? 점프가 한 번밖에 안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약간 시합처럼 돼 있네 이게 아 나 떨어졌다 아니 나는 왜 저기 안가 나는 점프 거리가 짧아 야호 나는 바리오 쪽으로 비슷하긴 하네 아멘 그리고 바리오 쪽으로 비슷하긴 하네 기와대 이거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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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 다온지? 네. 끝난거 같아요 오오 뭐야 쟤 아 나 뭐야 깜짝이야 아 씨 오 왔네 어우 배웠다 여기서 이런 페이크로 쓰나? 아 이거 그거다 올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나 봐야 네 응 아니 왜 저쪽으로 뛰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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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 씨 아 저기로 가야 되네 아 저기로 가야 되네 저기가 더 없네 맞나? 타이밍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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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님이 올라오셔야 돼 잠깐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가야 돼요 아 나왔을 때 바로바로 뛰어야 돼요 나왔을 때 아 나오자마자 그래야지 안 그래 되게 짧아요 시간이 네 됐어요 알비를 해서 저기 타신 다음에 저 문 문 같이 내기 아 문 열어야 돼요 음 네 못 가요 잠깐만요 아 나 떨어졌다 뭐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순식간에 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씨 저 오른쪽 거 타세요 왼쪽 거 말고 뭐 뭐야? 뭐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뭐 마크 뜨는 게 없는데? 색깔이 변하나? 노래할 때마다? 아닌데? 어? 이게 같이 들어가는가 보다 잘 됐다 노란히 굿 이것도 여기 또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너무 늦어도 안 돼 그리 찾는 않아? 응, Christ은 내 삶과 괴로운 것 없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씨 점프하면 되요 점프 앞으로만 점프 잘하네 아 나 죽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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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많이 넣어줘 부roat 없어 아 box 하지만 거로 이게 저 남자 캐릭터가 직접 오드방경에 뛰는 게 이상해요 네 crazy, dangerous, nerve-wracking and fun fun you hear that crowd, mate? yeah, this is exciting what is it?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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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코디! 메인! 음악! 만들어낸 댄스! 아마도 이럴 너의 댄스 floor 야, dude, 진짜로, 진짜로, 깜짝이야 너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빛이! 너는 음악을 음악을 생각해야해! 이리와는 사람들에게는 공간이 들어! 랠아! 지젠! 맥아! 워우우우우우우! 어, 진짜로. 알겠습니다. 랠아, 랠아, 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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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예! 아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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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 이거 뭐야 뭔가 같이 노래방이네 아 여기에 맞추는 거겠구나 펌프 이건 뭐야? 저 가운데 가운데 Y 맞추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DJ Cody, MC May! 여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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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피해야 할 것 같아 어... 오! 아 아 이게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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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만들어 아 아 아 으 아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쇼타임 자기님 나 아이스커피만 타주면 안돼? 안돼 오늘은 안돼 아니 그거 콜드커피를 타주면 되잖아 아니 진짜 어? 집안일은 사안을 안 시킨다며 그것만 해줘 콜드커피 그것만 한게 아니라 그것도 해줘야지 그것도 릴렉스 내일은 두 개 사야되겠구나 너가 그 사람을 안에서 본다 너가 나아가 너가 나아가 너가 나아가 너 나는 나는 나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뛰어가기도 안되네. 갑자기 캐릭터가 켜져서 당험해졌네. 이거 어떤 사람 혼자서 패드 두개로 혼자서 한다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되죠. 말이 안되죠. 이거 할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이거 누가 그래? 누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패드 두개로 혼자 할 수 있나요? 누가 막 가능하다고 막. 가능은 합니다. 누가 막 이렇게. 가능한데 계속 못 깨겠죠. 플레이는 가능하지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마지막 쪽지인가? 왜 이렇게. 엔딩 같은 분위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3장 얻었었나? 기억이 안나네. 제가 어떤거 방송 방송 봤을때 노래하는거 막 이쪽 부분이 약간 조금 클라이막스 부분인거 같긴 했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종영하는데 이렇게 된게 없었잖아요. 아까 얘가 마지막 장이라고 했거든요. 책이. 책도 뭔가 친절하고 지금. 뭔가 해주는거. 우리가 3장. 3쪽을 얻었었나 보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왔을때 오기 전에 우주같은거 있었잖아요. 설마 거기서 복귀하나 그랬네. 이게 마지막 장인가 봐. 뭐가 있네. 이게 나오는거 보니까. 기 작은 어른. 컴퓨터 viewer지사라든가 어디 갔을까? 자기니 나 봐봐 마지막인가봐요 세상이 뭐였지? 그 나뭇꽃이 세상이었나 보다 맨 처음에 뭐였죠? 맨 처음에 얼음 아니었어요? 얼음이 두번째 아니에요? 두번째인가? 처음에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아 얼음이 첫번째 두번째가 거미랑 그거 타는거 식물 식물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이거에요 그쵸? 네 앞에 하나 더 있었나? 기억이 안나 거기에 가고 아 이게 네번째 맞는거 같아요. 자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 자석이 있었구나 맞다 맞다 자석이 있었어 자석이 세번째 잖아요. 네번째 잖아요. 네번째 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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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잖아요. 아 이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거구나. 네번째 잖아요. 이게? 이게 인생 맞아요. 전시를 붙게 하고 훨씬 나오고 끝날거 같은데. 마지막에 뭐 부스전은 따로 없었네. 네. 뭐 하나 부스전 딱 하나 좀 큰거 하나 딱 있었어야 되는데. 이 인간으로 가겠네. 전루선 성공. 너무 멋있네요. 여기는 좀 저기네. 금방 금방 깼네. 거기가 오래 걸렸죠. 시계탑 이런 데가 오래 걸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안막혔어요. 막히는건 거의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한번씩 좀 난해하게 점프해가지고 가고 이러는거. 그냥 낫네. 뭐니터에서 언제 적 모니터 쓰고 있냐. 로즈 Cody May It worked We're back Where's Rose? I don't know Rose? Rose? King Kong 저 원숭이 우스선 타던가 코끼리부터 어떻게 좀 해주지? 코끼리 다 찢어 발겨놓고 자기가 가출 엔딩이야? 그녀는 자신을 죄다 그녀는 죄다 내가 혼자서 남아가게 될 수 있어 너는 남아야 될지 내가 사랑해 엄마 코끼리가 데리고 가네 아닌가? 아니구나 버스 티켓을 구입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샴푸과 롤리포프 oh no 오 Rose Rose 아 너의 삶은 안의 때문에 이는 너무 죄송합니다 안 걱정하지 않으니, 너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자 너의 삶은 안의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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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엄마와 제가, 항상 있으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을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네. 네. 알겠습니다. 몇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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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트리트 파이터. 고생하셨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조금 더 길 줄 알았는데 딱 끝나네 그 부분에서 아 노랑이 덕분에 재밌게 했네요 쉽게 아 갓게임이었어요 이거 괜히 최다거트게 아니네 아이디어가 기통차네 진짜 이건 진짜 후속작 빨리 다른 IP라도 냈으면 좋겠네요 얘네 재발사가 참 기대가 된다 잘 만들어 코끼리 수선 했네요 살려놨네 일단은 저 책이 있으니까 뭐 후속작이 나와도 다시 나오겠죠 뭐가 있겠죠 그러려면 또 싸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둘째가 태어나 둘째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둘째가 싸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매 형제가 자매나 뭐 그런 식으로 남매든 자매든 뭐 이렇게 하나 여외계정은 한정판은 먼저 플레이가 됐대요 어제부터 한정판이 그거에 대한거죠 뭐 십 뭐 십 네 네 세이브 연동도 되고 근데 저는 체험판을 안해서 그냥 나오면 하려고요 본편으로 시작으로 뭐 뭐 하면 2회차까지 하고 그러세요? 아뇨 저는 1회차만 해요 아 저도 1회차만 해요 그냥 그렇게 안하고 난이도도 그냥 딱 보통? 저도 딱 보통으로만 해요 근데 서브케이는 제가 다 했거든요 서브케 이런거 그 다음에 말 한 번씩 다 들어보고 플레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신대 저도 1회차만 하는데 거의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요 말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서브케 있는건 다 하고 서브케 안하면 막 찝찝찝찝 해가지고 그 막 저기 섬의 계정에서 막 알바 같은거 있잖아요 하다가 잘못하면 막 넘어갔잖아요 이게 시간제한 지나가면은 그럼 막 세이브 다시 돌려가면 다시 하고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섬계는 진짜 너무 늘려놨어 짜증나 아니 말도 안돼 아니에요 그냥 원래 1,2편으로 끝나야되는거를 무슨 말도 안되게 또 3,4편으로 비슷한 구조로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는거잖아요 그게 특히 3편은 뒤통수 쳤잖아요 솔직히 3편에서 한번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4편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허무하더라구 아니 그니까 원래 3편이 뭐 좀 뭐냐 후일담식으로 나오는 그 시작의 계적같은 그런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하는거야 한 번 더 하는거야 한 번 더 하는거야 똑같은 패턴 한번 더 근데 뭐 제국 자체가 좀 커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아니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뭐야 그 다음에 시작 시작이 계속 그거 할때는 애들 캐릭터 막 50개 넘잖아요 네 그 뭐 누구를 누구를 골라서 전투를 해야될지 뭐 누구를 키워야되고 누구를 안키우고 막 저는 그래가지고 노하는 캐릭터가 무조건 저기 아니 저 그렇게 안하고 그냥 무조건 저기 린이랑 걔네 그 새로운 7반 애들 걔네 이누스 별명 안되잖아요 새로운 7반 애들 걔네로 그냥 무조건 그 뭐 옛날 9,7반 하는데 걔네 머리수가 너무 많아요 쎄기는 마법사 이런 애들이 다 쎄던데 엠마 뭐 이런 애들 엠마 엠마 엠마가 사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엠마 전 무조건 저기 걔 걔 주인공이랑 그 다음에 낫뜨네 있잖아요 낫 애신가게가 애신 걔랑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쌍검든애랑 그럼 이번에는 힐 좀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힐을 해야된다고요? 네 무조건 닥도라면 안된다고 하던데 근데 원래 북스전도 힐 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일반목도 아 일반목도요? 그러면 귀찮은데 원래 일반목도 좀 빠르게 막 그냥 하다가 그래서 막 오토모드도 있었고 막 배송모드도 있었잖아요 배송모드도 있었죠 그거 있어야지 나한테 이거는 맨 처음에 그 뭐야 피살기 애니메이션 한번만 봐주고 그 이로부터 무조건 스킵이에요 너무 이거 길어 뭐 기술하나도 너무 길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이거는 마법이 바로 안나가잖아요 마법 해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한턴인가 막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되잖아요 그래서 마법 쓰는 캐릭터를 안좋아하고 뭐 나중에 구독 막 이게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할게 너무 많아 그것도 막 그 뭐 그 뭐야 그 이상한 그 핸드폰 같은거 그거 막 구슬 막 맞춰야되고 막 구슬 막 맞춰야되고 막 그게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죠 조합하는거 그 그것 때문에 그 껌은거 막 하려고 막 낚시 막 쓸데없이 낚시 겁나 하고 전 낚시는 안했어요 낚시는 낚시는 그런거 못하겠어 낚시도 다 해가지고 그 모두모두 다 잡으면 무슨 막 나중에 그 보스 보스 낚시한거 나오고 막 그래야지 뭘 뭘 주던데 그래서 필드는 이스 형식으로 도입했다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냥 때리면 돼요? 그렇게도 진행된다는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반반씩 섞어놨다는거 같아요 아 그냥 저 테일즈 테일즈 그 어라이즈 그것처럼 하는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후리고 바로 전투로 들어 그런식으로 그런가 비슷할거 같은데 어우